가십시오. 갈게요. 출발. 파이팅! 쟤놈이 쭉쭉쭉 가네.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상편지를 보내세요. 조카, 아리나. 건강하게 자라다오. 앙이. 앙이. 깜짝이야. 강의실로 가세요? 박스에서 다음 장소에 관한 힌트를 찾으시오. 이거 손 넣으면... 발 밑에? 있네. 봐버렸어요, 어떡해? 미안해. 잡아요. 나 발 여기 둘게. 안 잡고! 간다니까! 간다니까!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? 여기 뭐 끈적한 거 있나? 땅콩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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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받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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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말 말고 전화받아 아무 말 말고 전화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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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거기upun 전화가 어디 있어요? 나 회십시오 lation 예쁘시다. 잠깐만 전화 좀 같이 같이 갈래요? 미술실로 가라고 미술실? 이 중에 한 명이 이 중에 한 명이 사람이라는 건데 누가 사람일까? 이 사람이 사람이네 위에 위에 저렇게 해놓는구나 아 갖고 있어요? 네 열쇠? 아니 열쇠 갖고 있냐고 열쇠 열쇠 줘 열쇠 열쇠 줘 열쇠 열쇠 아 갖고 있어요? 열쇠 어디 뭐 갖고 있어요? 여기 없잖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여기 있다고? 고생이 많습니다 왜 우재를 왜 이렇게 잠잠해? 무서운데 참는 거 아닐까?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잘하죠? 우리 아빠가 쓴 편지인데 우리 아빠가 쓴 편지 이거 뭐 엄청 물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물로 이걸 선택을 했어 잘 보관해야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보물 보물 우리 아빠가 쓴 거 끝났어요? 끝났다고? 우와 우와 우와